누구나가 보면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든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성공적인 인생 살고 싶어 하죠 정말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복된 인생 살고 싶죠 누구든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말 듣고 싶죠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잃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생명의 멸루만을 얻고 말이죠 하늘에서 큰 자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과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는 것이 많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앗이 믿음의 밭에 다 뿌려진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전혀 못 맺는 황폐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밭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매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의 믿음으로 큰 든든한 집을 세워라 어떤 사람은 보석과 금으로 자기 집을 든든하게 짓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허름하게 집을 짓는데요 그때 문제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그 집들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때 보석과 금으로 든든하게 지은 집은 불에 안 탄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와 지푸라기로 허름하게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불같은 시험에 타버리는 그런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든든한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복된 성공적인 인생과 또 망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 인생을 경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라 그래서 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달릴 때 그냥 달리면 안된대요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언제 끝나는 겁니까? 배경제 우리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배경제 우리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뮤지컬 끝날 때 같이 끝나니? 뮤지컬가終わったら終わりますか? 인생이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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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때 그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이 다르다라고 하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신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못 달린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간신히 구원 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의 인력으로 경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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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영육 간의 축복을 위해서 달려는 경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무겁게 누르는 것 나를 달리지 못하게 얽매는 이 죄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막 마라톤 같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선수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도대체 몇 미터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런 걸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미터 갈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옷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뛰기 전에 땀이 번벅이 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 어떤 경주를 하게 될까요? 皆さんこういう霊的な姿で 私は真空の競争をします と思っているならば 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분명히 끝까지 뛰지도 못하고요 끝까지 뛰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상도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긴 인생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行の競争をするために 長い 신行の競争を走るために 人々の服装은 どのようにすらしたらいいんですか? 옷이 간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벼워야 되겠죠 그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그것이 뭐래요? 皆さん 어머니と 私たちに 纏わりつきやすいものは 何だと書いてありましたか? 죄라고 말씀하시죠 それは実は それが罪なんです 그 죄가 우리를 달리는데 못하도록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믿음의 경주하지 못하도록 얽맨다고 하는 거예요 그罪が 私たちが 신行の 신行によって 하시는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 纏わりついてくるんです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ですから 書いてあるように 너희는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는 그 죄 그건 여러분 어떻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にとって おもにとなり 纏わりつく その恐ろしい罪 それはどのように 抜き捨てたらいいんですか? 회개는 어떻게 회개를 벗어야 되겠지 죄는 罪は 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 抜き捨て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를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皆さんに賛美 どのような賛美を歌いましたか? 주의 보혈 나에게 발라주사 내 죄를 사하여 주 없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어도 나를 무겁게 눌러서 내가 경주하지 못하고 나를 얽매는 이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함으로 그 죄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 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神様がやってはならない おっしゃったこと それをやらずに 生きればいいんです 왜냐하면 그것을 거역하면서는요 절대 믿음에 경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매 맞을지만 하는데 입으로는 자꾸 축복달라 축복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神様を信じている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는 건 맨날 맞을지만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축복만 달래요 축복만 달래요 축복만 달래요 축복만 달래요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악지요 働기지요 働기지요 죄인고 나스고토 나라에 여러분 이게 가장 슬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悲しい 거다 생각나요 살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너무 둔감해서 이게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뭐 달래 뭐 달래 축복달래 뭐 달래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날에 이런 모습에 크리스찬이 없는가 말이죠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을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을 너희에게 거울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지라도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리라 너희가 아무리 내게 부르시라도 내가 두치 아니하리라 악업을 그치라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라 한 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죄를 신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칭찬받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어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하늘에는 믿음의 경주를 맞추고요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달려가는 경주라고요 이런 때에 이런 상황일 때에 이런 환경일 때에 내가 어떻게 달리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달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믿음의 경주할 때 내 앞에 나를 유혹하는 작은 죄 거기에 지지 마십시다 그 나를 넘어트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 나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것 나를 유혹하는 그 죄 오히려 그 죄를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그 가정 앞에 서 있는 죄들 우리 다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그 죄 이기십시다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이 아가페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죄들도 이 교회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죄들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모든 죄들을 이기십시다 아멘 아멘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증인으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물을 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되고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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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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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